안녕하십니까 문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웬 신대방역이네 왜 일로 왔어? 오늘 안 와본 길로 와보신다고 그랬지? 맞아요 어디 가나요? 망원동이에요 오늘 망원역이 나와서 랜덤 데이트 카드 맞아요 우리 그러면 점프해서 망원역 한번 가볼까? 네, 이번에 형 점프해봐요 오케이? 네, 해보세요 오늘 잘못 착지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이게? 합정현상 내렸어야 되는데 네 현대입고까지 와버렸네요 핸드폰 보다가 원희님은 왜 못 내렸어요? 동영상 보다가 동영상 왜 봤어요? 유튜브 원희가 점프야 제대로 도착하는 거 같아 점프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건지 망원역으로 한번 점프해볼까요? 출발 출발 아이고 춥지 성공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빨리 가자 로라 가서 먹으러 로라 로라 가자 로라 브레이크 타임이 3시 반이라서 지금 2시 40분이에요 아 거기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수제버거집 중에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탑 3에요 오늘 그 미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야? 오늘 형이 뽀뽀하면 바로 뽀뽀 어? 그럼 어때요? 아직 말 안 했는데? 그럼 어때요? 뭐야? 갑자기 했어? 네 오우 기분이 좋아졌어요? 살짝 놀렸대요 우선 살짝 설렘 포인트에요 뽀뽀 뽀뽀 뽀뽀해주기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볼까요? 네 땀 싸덩이 뽀뽀 괜찮죠? 이거 아 뽀뽀 아 아픈데요? 아파요 파치운동에서 지금 걸음이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엄청 티러내시네요 누가 보면은 운동 한 12절 차에요 운동 두 번 하면 큰일 나지 그니까요 얼짱갑수입니다 망원동 망원동 진짜 오랜만에 온다 저번 주에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 석이한테 꼭 그 맛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꿀벌님이랑 왔잖아요 꿀벌님이랑 여사님 서울 구경 추우셨죠 되게 좋아했다며 망원동 것도 처음 와 보셨다네요 피곤해하기도 했다며 제가 또 돌아다니는 거 좋았잖아요 발랑 발랑 저한테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시전했어요 이제 좀 가자 그랬어? 진짜 맛있어요 다 와가? 가까워? 한참인데요 아직 망원동은 옛날에 네 아빠가 형이랑 나랑 자주 데리고 왔어요 수영장에서 망원동 수영장 여기 망원시장에 갑자기 왜 시장에 온 거예요? 저글로 가서 난 햄버거 먹고 싶은데 왜 날 시장에 데려온 거죠? 아니요 아니요 뭐 햄버거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아 여기 크다 여기가 바로 내가 아는 망원동 그 분위기야 예쁜 카페 예쁜 길 예쁜 건물 옷이 특이하다 뭐가 이렇게 전화번호 저기 전화면 뭐 나와? 070-8861-7676 뭐야? 전화해보세요 여러분 제 번호입니다 저기요 헤이 로라 로라 헤이 로라야 저거? 저기있다 이거 로라 어 그러네 다시 해봐요 여기 있네 헤이 로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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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식이네 완전 저희 먹는 것만 찍어주세요 원활 원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메뉴 천천히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친절하십니다 친절하십니다 울트패션 클래식 치즈 헤이 로라가 시그니처였는데 그때 월인 뭐 먹었어? 미스터 폭테이투 꿀발스는? 꿀발스는 헤이 로라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할라피뇨 싫어하잖아요 어 형 이거 좋아할걸? 아 잘 할라피뇨가 다쳐가네 그냥 클래식 치즈? 먹어 기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더블 더블 그리고 나는 미스터 폭테이투 먹고 어니언 맥 먹을래 아니면은 오리지널 감자튀김 먹을까? 응 형 제로콜라 형 닥터팩프랑 잘 어울려요 마운틴즈 먹어요 저희 클래식 치즈 더블이라 그냥 미스터로 도와드릴까요? 이거 싱글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그리고 오리지널 감자튀김 하나랑 그리고 마운틴즈 하나랑 코카 제로 하나 오직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trava 뭐? 케첩 좀 풀려가지고 하나는 스리차차, 하나는 그냥 케첩 사진 찍어줄까? 되게 멋있다 사진 찍어줄까? 되게 멋있다 대박이구만 어디 가요? 그것이 제가 시킨 클래식 과일 때에 더 착시효과 일어나는 것 같아 제로 마운틴드야? 아니 왜 제로도 안 와 제로, 제로, 제로가 제로도 있어? 있던데 아까 메뉴판에? 됐어? 어? 진짜요? 바꿔줘? 아니 마운틴드가 제로도 있나요 혹시? 마운틴드는 제로가 스프라이스 제로 스프라이스 제로? 미안합니다 난 초록색이지 이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 다 이거 섞어줘? 아니 혼종이지 혼종 원희는 이건 뭐야? 미스타 its power 진짜 맛있어 소통화 있지 원희가 어 해시부 다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먹는다 배고파서 배고파서 못 걸리지 네 처음 더블이고 나는 싱글자 저번에 더블로 먹었어? 이렇게 먹으면 안 해줄게 적불로 먹어야 돼 적불로 먹어야 돼? 아직 못 먹었어 입이 작아가지고 다 안들어봐 완전 맛있어 웬일로 햄버거를 먹으러 와줄대 이유가 없는데 먹고 싶은 거 왜 내가 먹으라 했겠다 버거핑을 싫어하잖아 옛날에 버거핑을 되게 좋아했었잖아 초반이가 좋아한 척 하는 거였어요? 약간 매운데? 응 맛있다 그렇지 기분이 제일 좋아하네 너무 맛있는데? 미친 거 같아 왜 쌩먹어 다 먹었지? 마운틴즈는 색깔부터가 먹기에 부담스러워 먹지마 죄송합니다 맛이야 약간 사탕 녹인 맛 나 그런 느낌 아니야? 갑자기 왜 미역해처럼 고개를 싹 들어? 여기 한 번 뭐가 있냐고 이거 입에 한 번에 집어넣어볼게 과연 와 엄청나시네요 석이님 뭐 하여튼 뭐야 솔직히 이거 진짜 맛있어 카페가 바로 이 위에 있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기억은 잘 안 흘렸던 거 같은데 대학생 같아 대학생이분이 근데 왜요? 추워 추워 바로 위층에 있다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이거 반납해야 놓고 가는 거 아니야? 네 가요? 가요 다 먹었다 대단하자 가자 로라야 가자 퍼피 로라 뭐해? 카페가 이 위에 있어? 어우 추워 아트 카페? 다 먹었다 나 뭘 했다고 아 추워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여기다가 숨는다 아! 엉덩이 아프다고 지금 나 지금 안 된다니까 뽀뽀 까먹고 있었어 이거 하던가 입장에서요 티 문화들 짜증나 퇴근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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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5시 7시는 잘 안 가야 돼 아 bees 감사합니다 예약제 예약제 요 50분으로 예약제라고 하네요 잘 있어? 어 5시 잘 있어 빨리 해야 돼 5시? 네 지금 3시 반인데? 네 떡볶이 볶음면 돼요 이게 뭐 어떤 데길래? 다른 데 가자, 카페도 많은데 나 먹어보고 싶어서 가르쳐 지금 자기가 하나 왔다고 했는데 운영시간 4시 반까지라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여기 되게 신기한 데네요 차를 직접 우려먹어야 할텐데요 피곤해? 떡볶이 먹고 뭐 5시에 오면 아까부터 떡볶이 타려고 했었어요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 어때요? 싫어요 사과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먹는건가요? 선생님이 알려주셨나요? 여기 차짜리네요 여기 차짜리에요? 이거 그냥 따라먹는거야? 더 먹으면 여기서 물 떠다 먹는거고 뭔지 알았어요? 차 걸음방은 차짜리에요 오르고 오 걸음방에 걸어보는거에요? 응 소주해줘요 먹어봐 오 오 오 오 오 오 귀엽다 이거 진짜 그건 뭐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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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태 değiş need 또 처음이네 커피 마시로만 다니다가 마시다잉 오늘 진짜 럭키가 이제 예약인 줄도 모르고 그냥 왔던데 참으로 신기한데 예약제라기네요 하고 2시간 뒤꺼 예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이를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네요 이렇게 따라와서 잘 안했어요 일본어로 대화하고 싶네요 차를 대접해 주시는 건가요? 맛있다 맛있어 금가루 광이 있어요 내가 먹어요 금? 금은 뭐냐 먹어 먹을먹어 맛있어? 치즈케이크 같기도 하고 말차 치즈케이크 집어 던지시면 어떡합니까? 잘생기게 나와요 시험해보다 그 얘기는 무슨 편마다 나오는 것 같아 가득 차버렸구먼 욕심이 과했지 네 바이오 불그림 나마스테 우리 여기서 할 거 많아 해외여행 계획도 해야 되고 굿즈의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럼 수첩 좀 가져오세요 뮤지컬 계획도 짜야되요 뭐 하세요? 응? 커뮤니티 글 쓰고 있어? 응? 안녕 후 후 후 후 슬리프 하트 비디오 슈트 비디오 후 후 후 후 뭐 하시는 거죠? 이뻐요 후 후 후 후 후 후 시끄러 벌써 먹어 시끄러워 시간 제한있어 begins 몇시에 나가요? 4시 반 너무 많이 따르지 마요 넘치면 어떡해요 별거 다 하시네요 석이는 동양적인 분위기를 많이 연출했지 엄청 많이 맞았지? 몇 잔 맞았어? 물배차게 들어간다 그래서 해외여행 다 정했나요? 인도네시아 가고 싶어?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인사 한 번 해주세요 형이 해보고 그러면 아팟카바 아프리마카시 아일럭 인도네시아 아쿠찐따카모가 말리 인도네시아 아쿠찐따카모 4시 반에 퇴장이라서 마침 딱 딱 완료해주시네요 여러분 여기 오시려면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저희는 럭키 원이 때문에 딱 들어올 수 있었는데 햄버거 드시면서 예약하면 되겠다 1층에서 아니요 미리 예약 안하면 못할 수도 있대요 5시랑 7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원래 없나봐요 우리 하루필름 찍으러 가자 그래요 가서 찍고 싶단 말이에요 떡볶이 먹고요 떡볶이 진짜 먹을까요? 네 난 안 먹을래 저번에도 꿀발림 한 잎 다 먹을까요? 응 한 잎도요? 왜냐면은 지금 차로 이렇게 햄버거 맛을 까끗하게 지어놨는데 먹지 마요? 안 먹을 거예요 그때 꿀발림이랑 너 햄버거 먹고 커피 먹고 혼자서 떡볶이 먹었다며 꿀발림은 니 혼자 먹어 이랬다며 궁금하냐 이거 그래서 혼자 먹었다 그랬지 응 여기 저 갔던 데가 여기에요 저기 갔어요? 꿀발림이랑 여기 카페 갔어요? 네 멋집어진다 멋있다 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안 껴 입었으면 추웠을 거야 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거짓말을 왜 안 해 확인은 분명히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 잎도 안 먹었지 지켜봐주세요 한 잎도 안 먹었지 지켜봐주세요 뽀뽀 어 여기다 왜? 챌린지는 지켜야지 그게 뽀뽀야? 왜? 뭐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요? 프라이데이 날씨였어 프라이데이요? 네 네 여러분 석이가 과연 떡볶이를 참을 수 있을 건지 안 먹어 진짜 한 잎도 안 먹은 거요? 디저트랑 차로 입속을 다 씻었는데 먹고 싶지 않아요 전 한 잎도 안 먹을 건지 한 번 시대접사로 안 먹어요 여기요? 네 떡볶이를 갑자기 왜 먹어 지금? 드시는 걸로요? 네 진짜 김밥이에요 저거 가짜 김밥이에요? 나는 가짜 돼 있잖아 귀여운 떡볶이를 먹는 맛있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거 왜 먹는 거야 맛있게 참고 응 뭐? 내가 떨었거든 그건 아니야 계란이 제가 떨어뜨린 줄 알았어 하루필름 어디나 찾아볼게 저기로 가야 되는데 진짜 보여 금방 나와 잘 먹네 무긴 얘기 해줄까? 그럴 때 먹으면 뚱땡이 돼 너 그렇게 먹으면 뚱땡이 된다니까 형처럼? 나 뚱땡이야? 너가 뭘 하지 않아? 안 먹어 진짜 아니 먹고 싶은 말이 없어 좀 추워요 좀 추워요 고구로는 먹는 모습이 귀엽잖아요 뒤통수가 동그랗잖아요 다 먹고 왔는데 저번에 왔을 때 꿀바이님 혼자서 옆에서 이렇게 기다릴까 어머니 먹을 때까지 혼자서 얼마나 고역이었을까 먹으면 뚱땡이 돼 그렇게 먹어 또 먹어 이 조그만 뱃속에 어떻게 그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식이 아니면 미스테리어스하지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지 저기는 왜 들어가 안에도 홀이 있어? 네 근데 왜 밖에서 먹은 거야? 서스발이 먹고 가려고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골뱅이 무침 하나 먹고 그만 가 이제 일로 쭉 가 사진 찍으러 가자 이 와중에 골뱅이 무침을 먹고 싶어?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문자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카메라 켜니까 왜 안 먹고 싶어서 착해 하루 필름 절겠다 뽀뽀 그게 뭐예요 뽀뽀야 그만 좀 하세요 이거 한 마디에 쑥 돌아볼까?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해줘요 그럼 여기서 뽀뽀서 봐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해줘요 원인은 형을 맥이지 사람도 없는데 해줘요 들어가요 원인은 어떻게 배송 오늘 현찰이 현찰만 되겠는데 어 그러게 카드 안 돼? 어 카드 없는데 다행이다 요즘 좋아졌어? 한 장은 못 봤나? 한 장 두 장까지는 되게 귀여워 뭐해 뭐하십니까? 뭐하십니까? 뽀뽀요 여기서는 윤지가 생겨? 무서워 공포 사진이 한 거야 그거 왔나? 이번 판? 솔로 사진 한 번 찍어 왜 웃어? 여기 마지막에 잘 나오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상한 일이 없지요 박도 왜 기다리겠네 흐어억 어어? 예쁘게 찍어봐 그치만 거짓말 와보 발견 안 된다 아 이거 좀 터러 갑니다 뽀 뽀아 뽀 해줄게 해줘야 돼 어 못 놔 바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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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웃긴다 이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역기적으로 찍을라 그래 예쁘게 찍어야지 이게 이상한데? 그치? 바살치기 옆기지 옆기 바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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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망거울입니다 뽀뽀 바살치기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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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오늘 망원동 데이트 카드가 나와가지고 예쁜 데이트를 했는데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았어. 얼마나 좋았어? 피 뉴 이어였어? 어. 아주. 아주. 아주 좋아.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가 이제 방송해야 돼.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집 가서 이제 방송해야 돼. 그치? 방송 안 하는 날은 우리 데이트 안 하나? 쉬는 날이라서 쉬는 날 방송하니까 여러분 저희는 항상 일하는 날에 일을 하고 쉬는 날에 방송을 한다는 날. 맞아요. 아주 예쁘죠? 여러분 오늘의 방송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멋있는 데이트 카드 여기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좋아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카페에도 신기한 카페 가고 꼭 예약하십시오. 롤라 헤이 롤라도 맛있어. 헤이 롤라도 맛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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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는 하지마. 뽀뽀 이제 그만해? 응. 마무리 영상 찍고 있는데 뽀뽀 어떡해. 안녕. 그럼 카메라에 뽀뽀. 다시 뽀뽀. 다시 뽀뽀. 다시 할 때까지야 뽀뽀. 한 번만 해줘. 뽀뽀. 뽀뽀. 안녕. 뽀뽀. 뽀뽀 챙겨. 보나 신 invited tocar. Wine에 있는 여기 계 hrm's. cred arabin. 빽다 여기. MAC pendantachaunk boot İng dna. 얘들아 앞다. 이으로 와봐봐 진짜 이뻐. 그냥 점도 związ해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언제가 뵈어요? 인 clan 낭不对. 진짜 이쁘다 너. 여기 포메라니 얀 보여? 여기 봐봐 포메가 있지. 여기 봐봐 포메가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